마카오분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. 마카맨, 마카오를 위해서. 마카오맨. 오, 아, 쿠션맨인가? 마카오. 당장 중. Kinda 예쁘다. 똑같이. 저희는 러닝을 하고 왔어요. 지금 200만 원 밖에 없어요. 뭐야? inated. 이거 좀 봐도 되나? 볼까, 여기? 저기 열어봐. 아, 열쓸도 열어준군요. 아, 너무 맛있어. 야, 너 내리자마자 이렇게 미션 하니까 정신이 없어. 약간 초반부터 레이스 하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저번에 추석 운영 나온 그런 느낌이야. 어, 저기 있다. 저기 뭐라고 그래? 저 러닝맨 디파이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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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얼마 하고 오신 걸 2승으로 하자입니다. 마포에서의 첫 미션입니다. 장빙 가방을 열어준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. 또 사람을 찾으란 말입니까? 어디서부터요?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? 자, 이곳에서부터 저쪽 길 끝까지. 또 뛰어야겠네, 또 뛰어야겠어. 아, 1등이잖아. 야, 열 부를 때가 아니야. 왜 이래, 너답지 않게. 아, 1등이잖아. 드라보 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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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보 키. 키? 네. 키? 오. 자.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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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OLMICS사이즈이다. 왜 이렇게 작년? 오케이, 오케이. 하이파이. 땡큐. 새빛 다 벗으세요. 저기 개리랑 도착해 있네. 예스. 땡큐. 아우 친절하시네. 저기 창문다. 안녕하세요. 키 키. 키? 이 걸이 되게 예쁘다. 진짜. 여기 너무 낭만적이다. 한잔 할까?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여기는 뭐지? excuse me. 주얼리 주얼리. 오빠. 지효야 하나 골라봐. 다이어트. 오빠 나 이거 하나 한번 사줘. 아 그래. 한국 달러 184만원. 184만원. 한국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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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4만원. 이게 8000만원. 놀러 184 capitalism. Press or do comet par potatoes 아니면 깹 Usi kita? 상케러 184만원? 한국 달러 189만원. 한국 달러 182만원 분. 한국 ellen Pride dunrey contacts blahu. 여기에 compete with me. 作両力 나 만들게 عليه. 2020년 김 네임, 강계리, 강, 미스터 강, 호지효. 찾았나? 여기는 없나? 여기는 없나?